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외과 시간입니다. 남아공으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남아공의 국기는 현재의 국기가 되기까지 총 3차례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첫번째 국기는 1910년 영국이 보호전쟁을 통해 얻은 남아프리카 4개 지역을 합병하여 남아프리카 연방을 형성했던 당시 제정된 국기로 1928년까지 사용됩니다. 그 후 1928년 남아프리카 연방은 첫번째 국기를 폐기하고 새 국기를 제정하는데요. 두번째 국기는 노랑, 하얀, 파랑의 3색기로 중앙의 영국을 상징하는 유니언잭과 오렌지자유국 트란스발공화국의 국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국기는 남아프리카 연방이 1961년 영국 연방을 탈퇴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국호를 개정한 후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기로 1994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현재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기는 1994년 4월 넬슨 만데렐라 대통령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전 국기였던 3색기와 만델라가 이끌었던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길을 결합하여 새로 만든 것입니다. 문장학 전문가인 프레드 브로넬이 디자인한 세 국기는 전체적으로 흑백인종과 이러부족 그리고 9개 주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국기의 디자인은 노란색과 흰색 띠가 가로로 누운 초록색의 Y자 문양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Y자 문양 위에는 빨간색, 안에는 파란색, 왼쪽에는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은 각각 흑인과 백인을 가리키고 빨간색은 독립과 흑인 해방을 위한 혈림피를 의미합니다. 또 초록색은 농업과 국토를, 노란색은 금과 같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파란색은 열린 하늘을 상징하며 Y자 문양은 통합을 의미합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인도양,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맞닿아 있습니다. 북쪽으로 인접한 국가들로는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보에 등이 있습니다. 국토면적은 120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10배 정도 크기입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5,8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탄자니아, 이탈리아의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남아공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3,500억 달러, 이는 세계 33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나이지리아, 이스라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남아공의 인구 구성은 흑인이 약 80%, 백인이 약 10%이며 나머지는 혼혈 유색인종과 아시아인입니다. 남인족 다운호 국가인 남아공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영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어를 포함하여 아프리카스, 줄루어, 코사우, 소토어 등 공용어가 무려 11개나 됩니다. 종교는 국민의 약 80%가 기독교인이며 그 외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등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은 인류가 가장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매우 오래전부터 수렵이나 채집을 하며 살던 아프리카 부족이 정착해 살았는데 특별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1488년, 포르투갈인들이 항해 도중 케이프타운 부근 희망봉을 발견함으로써 유럽의 처음으로 알려졌지만, 유럽인들은 이 지역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최초로 정착한 유럽인은 165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얌판 리베이크를 따라 정착한 네덜란드인들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동인도 제도와의 무역에 있어 중간 보급항 차원에서 케이프타운의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1679년,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에서 정교 박해를 피해 이곳에 정착한 신교도인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며 정착을 장려했는데요. 이렇게 이 지역에 정착한 유럽의 신교도 정착민들은 농업과 목축을 하면서 스스로를 네덜란더로 농구란 뜻인 보호라 칭하게 됩니다. 18세기 후반, 아프리카 대륙으로 세력을 넓히던 영국 군대가 케이프타운을 점령하고 1814년, 정식으로 영국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1820년대 영국인들이 대량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전부터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보호인들과의 갈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보호인들은 영국의 노예해방과 자유주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1830년대부터는 아프리카 내륙으로 이동하였고 당시 남으로부터 남아여오던 반투계 부족들과 싸우면서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을 건국하였습니다. 19세기 중엽, 제국주의 시대에 돌입한 영국은 보호인들이 세운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에서 다이아몬드와 금광이 발견되자 이를 차지하기 위해 1899년 보호전쟁을 일으킵니다. 보호인들은 끈질기게 전쟁에 임하며 영국군을 괴롭혔으나 결국 엄청난 병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전하면서 보호인들이 세운 두 개의 공화국이 모두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1910년 영국은 케이프타운, 나탈, 트란스발 공화국, 오렌지 자유국 4개 지역을 합병하여 영국 연방의 일원인 남아프리카 연방을 구성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연방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편에 서서 참전하여 현재의 나미비아를 위임통치령 지역으로 만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승국이 되었습니다. 1948년 수적으로 우세한 보호계가 주축인 우익정당이 집권하면서 이때부터 남아공은 전례없는 인종차별정책, 아파르트 헤이트를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정책에 대하여 영국 정부가 강력하게 비판하자 영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남아공은 영국 연방을 탈퇴하고 1961년 백인들만의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세우고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공화국 설립과 동시에 제정한 70여개의 인종차별법규로 인종차별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유엔의 권고에도 현재 나미비아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행보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규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국내외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국민당은 인종차별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1994년 남아공 사상 처음으로 보통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 선거에서 흑인운동가 넬슨만들라가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몇 안되는 다당제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회에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진 양원제도로 모두 임기 5년의 상원의원 90명, 하원의원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치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1910년에 대형제국의 자취령으로 처음 출범한 남아프리카 연방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습니다. 1950년대 초반까지는 혼혈유색인이나 아시아계도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해 이마저도 없애버립니다. 1980년대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조금 완화했는데 이때 백인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의회를 백인의회, 컬러드의회, 아시아인의회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컬러드의회와 아시아인의회는 권한이 미약했습니다. 인구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유색인종의 의석이 10%의 백인의석부수보다 적어서 3원제가 처음 시행했을 당시엔 컬러드와 아시아인들의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들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과정에서 흑인의회도 추가해 4원제로 전환하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협상 끝에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4월 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다인종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당선으로 흑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적으로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은 철폐되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흑인 인구로 인해 언제나 흑인후보가 백인후보에게 승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흑인중심의 아프리카민족회의의 득표율이 60% 초중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민주동맹의 득표율이 20% 정도입니다. 1994년 이후 현재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일단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고 정부수반이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직접선거가 아님 하원의회에서 선출됩니다. 장관들도 의원중에서 뽑히며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에 가깝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이후 흑인 대통령 및 그가 임명하는 강료와 공무원들에게 정치적인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흑인이 80%인 나라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나 그 과정에서 사회 혼란이 불거지고 공무원의 부패가 심각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치계에도 점차적으로 흑인중심 공무원 사회가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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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